이 시간에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2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2사야서 61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여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거듭을 내게 더하시미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석으로 단쟁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로마서 8장 28절 249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맞아들이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은 열 줄 믿습니다 지금 일부 예배로 오면 주일날 예배 순서로 쭉 하다보면 시간만 많이 가고 또 여러분들이 또 11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일날 예배 이익을 다 하지 않고 특강한다고 말씀 가지고 제가 바로 설교 들어갈게요 이해가 다시 암연합시다 지금 설교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신부단장 옷이 제시카 목사만 하는 것이 구원의 속옷 의의 곧옷 그리고 보석단장 옷 세 가지 옷을 입어야 된다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옷을 입냐고 우리가 막 보석 옷 시장에서 돈 좀 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입냐고 그걸 성경으로 해석을 풀어야 돼요 보석 옷을 입읍시다 세 가지 옷을 입는데 그걸 저는 말씀을 가지고 쭉 할 테니까 근데 보석 옷을 어떻게 입냐 이겁니다 그게 성망론에서 비밀이 나와요 성망론의 비밀이 뭐냐 여기가 노쩨단장이에요 노쩨단 초보 노쩨단 성소 지성소가 돼 근데 여기는 구원의 속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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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여기는 의의 곧옷 의의 곧옷 세 번째가 보석 애복 이해가 돼요? 여기가 답을 풀어야 돼요 무조건 내게 아니라고 성경을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네? 하고 제가 깨달아진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많이 못 해요 행만 행만 가지고 쭉 할 테니까 잘 새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리 역사하면 뭔가 깨달은 의뢰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지성소가 이거 대지상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거든요 근데 휘장이 째져 가지고 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제사장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성막 3단계 바깥 3단계인데 이 3단계에 90%가 여기예요 여기 못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제일 미대 초보는 한 마디 뜰 뜰 단계인데 한 마디로 천국의 1층전 2층전 3층전이라면 1층전이에요 성소 단계라면 2층전 3층전에 가면 에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이제 휴구가 돼요 휴구가 어렵다고 자꾸 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휴구가 휴구 휴구 온다고 해서 흰옷 입고 휴구된 것도 아니고 휴구가 될 수 있는 믿음을 줘야 돼 휴구가 될 수 있는 영의 사람 영의 사람 영의 사람 바꿔줘야 돼 그게 쉽게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어려운 게 성업에 하나 족속에 둘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휴구가 어렵다 재식현 목사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오늘 밤 내가 너 가면 휴구가 안 된다고 해서 놀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마귀 소린가 했대요 그런데 마귀 오고 첫사랑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죄송하지만 거의 지금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다니까 교회들이 깨우라고 깨우고 여러분 지금 좀 깨어나서 여기 온 걸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망론으로 풀어야 돼요 성망론으로 내 성망론을 간단히 설명하면 제일 처음에 노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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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재단이 번재단 번재단 처음에 번재단이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바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죽는 거 피 흐르고 주님이 피 다 흐르신 그 보혈의 피를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처음에 십자가 피를 먹고 회개하고 울고 통해하고 완전히 태워드리기 때문에 완전히 희생 헌신을 말하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이제 물두멍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재단은 원재의 얘기임은 물두멍은 자범죄다 자범죄 베드로에게 발을 씻어주잖아요 내가 네 마시지 않으면 너와 상관없다 주여 목욕했으니까 이미 목욕했다 목욕했다 그것은 번재단 통과 그런데 물두멍을 통과하자면 지사장이 못 들어와요 성소에 그런데 그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일고 금초 때는 성녀에 있다 성녀에 불세례 성녀에 불세례 받아요 오순절 방언도 받고 은혜 받아야 돼 이게 일고 금초 때 성녀에 불세례 체험 불받아야 돼 그런데 그냥 성녀에 불체험도 없고 방언도 못하고 성녀에 불을 안 받은 사람들은 노재단이고 뜰단계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불체험하대 성녀에 불체험 그래서 이제 방언도 채우고 안수하고 불받고 축사하고 그게 영의 사랑 그 다음에 열두 떡상 열두 떡상은 말씀 열두 떡도 열두 개 이게 다 먹어야 돼 이게 그런데 성녀의 불빛에 의해서 떡을 먹는다는 뭐냐 이 성소는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에도 창문이 없으면 캄캄하지 않아요 캄캄해요 그런데 일고 금초 때 불빛에 불빛에 의해서만이 여기가 밝혀진 것은 성령은 성경은 이 말씀은 성령에서 조명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본주의는 엉뚱한 더블씨가 하는 거예요 절대 성령에서 성경을 해석하자는 건 가짜예요 그래서 열두 떡상을 먹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에 너희 안에 와무 10번 7자 이루어진데 이게 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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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단은 기도향이에요 향으로 올라가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성령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믿음이고 향단에 기도를 향단에 기도를 하면 이게 성수단계예요 그러면 아니 이거 뭐 떡 먹고 기도하고 성령처럼 하면 다 됐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안 된다니까 여기 못 들어가요 여기 여기가 들어가는 게 뭔가 지성수가 들어가요 이게 이제 키예요 그런데 이게 지성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의 휘장 휘장이 예수 입장한파크가 두고 휘장의 휘장의 휘장이다 그래서 새롭고 산이 길이 열렸다 히브리스 그런 게 그래서 지성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수에 들어가야 법괴를 만나 법괴 법괴를 경험하는 것이 영예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생이면 은사 은사당기면 열매 어디 속냐 여기 은사 여기 사가버려요 내가 병도 낳고 귀신 쫓았거든요 어 나타났고 됐다 천만의 말씀 여기 안 들어가 여기 못 들어가는 것이 휘장이 앉혀졌어요 휘장 휘장이 뭡니까 자아가 깨워지고 죽어야 돼요 퀴는 갈라 이장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하고 밖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그리스하신 것이라 이게 최고예요 그게 제자 여러분 신부가 제자거든요 예수님이 열두자 70명까지 제자라 했고 그 다음에 120문도 500의 형제 무리 그러니까 70명까지 제자라 했어요 다 제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120문도 120명이 오순이 불받았고 500의 형제 형제 이제 주님 승천할 때 받고 무리 원을 그리면 내가 어디에 해당된가 보라고 제자가 뭐였냐면 나를 일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따르라 그게 자기 부인이 그게 제자 70명까지 제자라 했지 그게 제자 아니에요 제자나 신부나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다시 야만하셔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최고예요 내가 죽어 깨지고 부서져야 돼 그렇다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럼 언제 자기 부인 되냐 광야 광야 홀련 광야 홀련을 통과하자면 자기가 안 깨져요 안 죽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애국 광야 신앙 3단계가 있어요 첫째 단계는 애국의 단계는 육의 사람 육의 사람 광야 육신의 사람 신령한자 여러분요 하나님 볼 때는 세 가지 중에 봐요 이 땅에서 잘났냐 뭐 도인이냐 이런 거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 보는데 육의 사람은 애국에 있는 거예요 암인 사람이요 애국에 탈출해야죠 출애국 여기 세상에 출애국이 홍해를 건너 홍해가 세례받은 거예요 물 세례받고 광야에 나오는데 이건 육신의 사람 여기 육신의 사람 육신의 사람 고린도 교회가 방언 외언 다 했는데 너희가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한 자로다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고 방언 외언 다 했는데 육신에 속해요 실력한 자가 아니어요 내 광야훈련을 나는 왜 인생이 저렇게 힘들까 왜 인생이 광야훈련이니까 이스라엘에게 사주면 광야훈련 통과하잖아요 그런데 여수와 갈렙은 두 사람만 광야훈련 안 받아도 될 수 있었는데 나머지 다 훈련 받아야 돼 그리고 원망구평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수와 갈렙만 가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신령한 휴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광야훈련이 나는 물질에 권한이 있고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건 몰라 어려워 하나님 만나긴 만났는데 그때 그 광야훈련을 권한훈련을 통과해야 돼 광야훈련이 목적이 뭐예요?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버려 빨리 절대 안 돼 그렇잖아 나는 날마다 죽느라 이게 능력이에요 그럼 광야훈련을 마치는데 마지막에 요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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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 가난 땅에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은 불세를 말해요 여기는 물세래 예수님은 언제 불세를 받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문 열려가지고 비대가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은 불세래 일반 교회들이 물세라만 줘 불세래 없어 왜? 자기도 불세래 안 받아요 누구를 불세래 줘요 그러니까 전부 여기에 머물러 여기 초보예요 그게 여긴 어쩌다니 성소에 못 들어갔어 아직도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성령에 불세래를 줄 수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요단강의 죽음과 통감은 가난 신령한 자 신령한 자 신령한 자가 되는 신령한 자가 되는 건데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신령한 자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러면 광의 하울러는 혼혈의 육신의 사람은 여기서 믹서를 해야 돼 믹서 성소에서 여기서 믹서해가지고 만들어내야 돼 여기서 만들어서 휘장지에 들어가버려야 돼 여기 어떻게 들어가냐 이게 휘장지에 자기가 부인하는데 나는 날마 죽느라 불받고 깨어지고 많은 분들이 여기 은사 은사에 머무르니까 안 되지 은사는 나무 이파리예요 일시적이에요 떨어져요 아무 은사 많아도 그게 상은 없어요 이파리 일시적 그러나 은사가 내가 못 박혀 죽어서 갈라자 오장 입사절에 아홉 가지 열매 맺고 그리스에는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었느니라 그러면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을 때 열매가 맞춰진다 이게 휘장이 찢어진 건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여기서 지성소에 들어간 코스가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할게요 모세 인생이 3기예요 40세까지 유괴사람 80세까지 광야훈련 그 다음에 120세까지 40년 가난 실력한 영의사람 40 40 43기로 나눠졌어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광야훈련을 모세는 40년을 겨쳐야 돼 팍 깨져 죽어야 돼 마지막 광야훈련 마칠 때 80세의 주임이 나타나가지고 네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게 이제 훈련 마친 거예요 신을 벗어라는 것은 네 주권을 내게 양도하라 네 주권을 내게 양도하라 신을 벗어라 그것이 중요한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력서일 때 이 자가 신의 자거든요 내 인생 뭔 학교 나왔고 뭔 학교 나왔고 그거 내려놔 내려놔 빨리 딱 항복해 너 죽어버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여류고성 앞에 있을 때 천사에 넣어놨고 내 신을 벗어라 그래요 지금 많은 종들이 신을 안 벗어 박사기 받았고 내가 왕이 아직도 몰랐어 너는 빨리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거 죽음의 코스예요 완전히 왜 제시검 목사 케냐가 3년 동안 그렇게 죽게 만듭니까 파 한 잔에 또 죽여버려 그리고 연계가 그때 열려갖고 막 이렇게 책은 그때서 나온 거예요 절대 그냥 못 나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이게 지금 가난한 들어간 거죠 그 코스가 신을 벗어라 죽건 양도해라 나는 날마다 죽느라 그게 이제 신령한자가 되는 코스예요 모세의 인생 삼기겠죠 야곱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아버지 축복받았거든요 다 받고 도망가잖아요 20년 동안 머슴사리 하는데 이 창세 28장에 축복받고 그가 베델 기도하다가 하늘문 열려요 그래서 그때 축복을 다 또 음성 틀어요 그런데 루스들 판에 밤에 기도하다가 이제 하늘문 열린 거 보고 난 아브라함의 이상의 하나입니다 누운 땅을 후손에 줄이라 28년 약도 받고 32장에 20년 동안 걸리고 나서 32장에 약폭강 기도를 해요 그게 머슴사리 20년 하다가 한 대 그러고 나서 20년 마치고 나서 약폭강 기도하다가 분예를 채우면 형이 400군사 데리고 오다가 죽게 생겼는데 그때 야곱이 혼의 사람이 영의 사람 바꿔지는데 여기서 네 일이 무엇이냐 야곱이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깨워주고 항복하니까 하나님이 저주단 뜻이에요 그래서 분옐다 분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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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얼굴을 뵀다 불받아요 그때 그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이라 그때 영의 사람 바꿔져요 코스가 자 그래서 요셉자 요셉이 감옥에도 들어가요 왜 감옥에 들어갑니까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11년 머슴살이 고난받고 감옥까지 많이 가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죽어요 그게 광야훈련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나 다윗도 그러고 전부 근데 왜 그런 코스를 겪냐면 요한복음 십자 6절에 내가 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신앙에 3단계가 있는데 답을 해야 돼요 이 길 단계가 있고 진리 생명 이게 생명이 제일 높은 단계 왜냐하면 이게 애국 애국에서 길에서 나와가지고 질다 진리 진리 단계에서 여기서는 광야 원칙 진리로 원칙으로 가야 돼요 어려울수록 말씀대로 살아야 돼 편법 쓰면 안 돼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가야 돼 요비 나의 가는 길 오지 그가 날 달래나 정가에 나오리라 그리고 내가 저의 말씀을 입술에 명의 기역했고 그의 말씀을 지켰다고 딱 그래요 내 작전 이루실 것이 근데 요비의 그 고난도 말씀대로 살아야 돼 절대로 다른 길이 왜냐하면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럴 때 은혜는 좀 봐주세요 넘어가는데 진리는 절대 원칙으로 해야 돼 그래서 광야에서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만들어서 완전히 밟아버려요 부서지게 만들어 여러분 보세요 사울왕과 솔로몬 보면 광야 홀로 안 거쳐요 사울도 사울도 굉장히 겸손했거든요 처음에 왕 될 때 근데 파로 떠버렸어 광야 홀로 없이 왕 되니까 사울의 유괴삼 타라고 말았어요 솔로몬도 일천번째들이고 영이 다 했거든요 근데 광야 홀로 연담 안 받고 망이 그러니까 나중에 첫 접을 천명 들고 살아서 세웠어요 그러고 나를 망한 거예요 사실 솔로몬이 유괴삼 사람도 해버려가지고 광야 홀로 이 얼마나 복이다는 걸 알아야 돼 광야 연담 왜냐면 광야 홀로 연단을 통해서 연단인데 환란의 인내 연단 연단이 불속이거든요 요비 나에 가는 일부 그가 나를 달래나 시는 불속에 정금 정금신앙이 뭐냐고 금이 세 가지인데 순금 황금은 99.7% 순금은 99.9% 정금 100% 0.1% 뽑아내야 돼 그게 불속에 용광 나와야 불속에 나가서 정금 정금 완전히 고난이 큰 만큼 영에 강해지고 큰 일꾼데요 신학교 가진 문제인가 전부 지적으로 머리만 갖추고 있어요 연계를 몰라 신학교 교수도 못 만났어 불도 못 봤고 분열 체험도 없어 그래서 미국에 신학사회 100개다가 그 놈만 있고 앉아니까 꽝이야 귀신도 못 찾자 그리고 어둠이 잡혀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는 죄와 죄성 육성이 있어요 육성 그게 뭐인가 선악과를 먹을 때 먹음직스럽고 육신의 종용 보암직스럽고 암흑의 종용 죄의 탐스러운 이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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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가지 꽉 넘어가버렸어요 거기서 죄와 죄성 육성 육성 육의 성품을 뽑아내는 길이 광야 권한 아니면 안 뽑아져요 안 나가요 이것이 안 죽어 그래서 광야 육성 연단 불속에 들어가야 돼 환란이요 힘들고 어려워요 절대 이거 아니고 길이 없어 방법도 없어 좀 그렇게 안 오고 되는 길이 없어 권한의 유익이라 이론에서 주의 윤례를 보게 된다 권한이 유익이라 주의 말씀을 깨달아 왜 그러냐면 권한과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낮아져요 심령이 가난하느냐 보기 심령이 가난하느냐 예수 명제 만듭니다 저 사람이 무엇이 부족할까 하나도 돈도 있고 남편 잔인 다 있어 근데 꼭 하나 하나 이렇게 딱 가시를 줘갖고 힘들게 만들어 저분이 아이가 장애인 그 아이 때문에 울고 기도 그러다가 주인 만나서 그 아이 장애인 때문에 원가죽 구원을 그런 거 있어 없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려면 안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오는데 아파트 고급 아파트 가서 들어가도 못 오고 안 돼 절대 다 아무것도 완전히 안 돼 전도가 안 돼 왜냐하면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나 심령이 가난해서 가난하기 위해서 한계 상황에서 부도나고 사기당하고 어렵나고 바싹 깨갖고 낮춰갖고 그래갖고 예수님 영접해야 구원을 광야생활 40년 거쳐야 돼 여러분 지금 다 힘들어 저는 이렇게 쭉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낮아져 깨어지고 그러면서 주님 자꾸 의지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광야훈련을 통과하는데 이스라엘 백세 보세요 출애굽에 했을 때 그 당시 홍해가 가는 걸 봤잖아요 불벽이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걸 눈으로 봤어 하나님 다 봤어요 그래 놓고도 왜 광야에서 가난하마다 2만 3천명 죽습니까 왜 줄을 쉬웁니다 빗마다 죽습니까 안다니까요 머리로는 알아 근데 가슴에 육신의 정욕 안모 이생을 자랑해 나는 꿈틀고 이걸 못 뽑아라 뽑아라 그것이 광야훈련을 통해서인데 연단 받고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요 광야훈련이 복이에요 감사하셔요 광야훈련이 복이에요 제가 제 글귀고 말하지만 광야훈련을 톡톡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사 온 것이 달빵한가 어디로 다 망하고 제가 초대 학교 근무할 때 괜찮았어요 다 내놓고 사기당하고 다 놓고 완전히 망해갖고 이제 그리고 여기와서 쌀이 떨어져 막 달빵이에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살라고 뭐 산에 가서 밤새 기도를 하나님 백일천하 그 추운 겨울에 하루도 안 빠져요 백일 감기 걸려가지고 겨우에 가서 독감거리는데 그 추운 겨울에 겨우에 예배당도 아니잖아 그때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막 산에 가서 밤새 막 눈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달라들고 그때 하나님 만나주고 영이 열리고 5월 10일쯤에 됐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얼굴 팍 닦아주더라고 그녀는 10일 금식을 했었고 해도 다 했는데 회개했는데 그것도 해도 그러면서 원래 그때 음성 들리더라고 너는 지금 염망 중이다 앞으로는 식순들이라 총 같으면 구식이 아니라 그 능력 준다고 그래갖고 나중에 이 땅 사갖고 어려움 당할 때 중풍이 났고 암병이 났고 그래갖고 또 위기가 해결되고 근데 그러하면 안 돼 그걸 얼마나 복이해 그래서 저녁에 얼마나 성경만 읽었어요 그때 성경만 하루에 백비입이 성경만 읽었고 어려움 당할 때 하여튼 기도하고 성경만 읽어 다른 거지 누구 만나러 가지 마 돈 꼬달라고 가면 돼 저는 안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냥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죠 그때부터 영이 열려요 그게 큰 복인데 그게 광야훈련이기도 그러니까 광야훈련은 제자훈련은 안 돼요 아무리 제자훈련 갈더라도요 하나님을 직접 다뤄버려야 돼 훈련 장소가 사람마다 달라요 요셉은 감옥이고 다이슨 사우랑 때문에 도망당해야 되고 광야훈련이 여러분 가장 남편이 나를 훈련시켜버리고 내 새끼가 훈련시켜버리고 내 직장에 그러고 내 환경을 통해 사람마다 훈련 장소가 다 있어 나를 힘들게 자꾸 만들어 나를 자꾸 건드려 그때 깨져야 돼 그때 내가 깨져 죽어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그때 깨져 죽어버리면 되는데 근데 안 깨져 화가 딱 나버려 성질을 하고 그래갖고 한마디 해버려 그냥 붙었다 그거 나면 지금까지 기도한 건 또 혈기 내고 마귀한테 접어버렸구나 하고 또 울어 맨날 그게 엎어졌다 한두 번이 아니야 나도 맨날 그래 혈기 내고 와서 밤새 두 시간에 기도해 하나님 또 그랬어요 또 금식 오고 맨날 아 근데 또 욱 일어나요 또 혈기 내고 또 넘어지고 엎어졌다 뒤집었다 지금까지 맨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근데 그러면서 깨뜨려갖고 이제 조금 더 죽었어 이제 아직도 모르겠는데 아예 안 죽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느라 그리고 황야올러 빨리 끝내면 언제 완전가 요단과 불받고 완전히 가난 안에 들어가면 신령한 가난한 땅에 들어가 보면 죽어서 가난한 땅이면 여기서 천국 생활을 해버려요 어후 앞에가 희락이고 신령한 세계를 맛보게 되고 음성 들리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럼 어제 보면 그 날에 다 봐요 와 그대로 돼 제가 2013년도 더블시 부산집회 설교를 하고 14년대에 교황이 왔어요 교황이 그래갖고 신앙 직제일체 한다고 여러분 신앙 직제일체 직제 천주교 안에 계신 길을 꿇고 직제 목사 장로 목이 뛰어버리고 전부 한국에 모두가 직제일체 아홉 기계단에 다 도장 찍었어요 이야 세상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하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광화문이 거기 성공의 그거 앞에서 이제 으쌰으쌰하는데 나 희한하게 우리 회원이 한 700명 갔거든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안키드 회장이기 때문에 다 전국에서 아 그런데 설교를 다 집회 신고를 하고 강남 강남만두국에서 돈 드리고 다 MFC를 다 해놨는데 한 200명의 저쪽에서 있어요 그래갖고 안와 왜 안와냐니까 내가 통합직 목사는데 합동직 목사 자기들이 건데 부끄러워 창피언이 얘기하네 세상에 뭘 원하냐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설교하고 싶네 세상에 거기서 귀자들 다 왔는데 싸움이 붙은 거야 앉아 자 그래 설교하고 싶어 해 그리고 이제 내가 양보해야죠 그 싸움을 찍어서 다 보고 있는데 세상에 그리고 나는 이제 설교도 못하고 강남 내가 다 돈 드리고 우리 회원 다 다 만드는 거지 설교가 자기 하고 싶어서 해라 근데요 그때 우리 성도 다 올라갔는데 내가 회장을 설교하였는데 설교도 못하고 밀려나버렸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워 아이고 내려오는데요 뻗다고 그러는데 서울에서 강남도 내려오는데 부끄러워하고 얼굴 콕 속이고 그때 그것이 기분이 낙향한 거 있잖아요 벽에 떨어진 거 창피하고 부끄럽고 말도 못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무릎 꿇고 눈물이 추르르르르 그날은 눈물도 안 날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1년 전에 1년 전에 더블씨 싸운다고 부산에 같이 했던 동지들이 1년 후에 캐토리과 싸우는데 거기서 설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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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근데 막 전하고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양보 잘하셨습니다 막 막 우리 성도도 나한테 회원들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고 죽으네 하건데 우리 전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꿈대로 됐어요 뭐요 가기 전에 교육차에서 그랬거든 이번에 내가 설교를 내가 설교를 못하네 미리서 꿈에 봤어요 강단이 다가펴주고 한 마리 설교를 내가 설교를 못하는 거야 설교 못해 내가 진짜 설교를 못하네 가기 전에 꿈을 꾸고 그 말 했는데 내가 가서 본 게 진짜 설교 못하고 내려놨잖아요 꿈대로 내버린 거야 내가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가기 전에 내가 꿈 얘기했잖아요 설교 이번에 못했다고 근데 진짜 못하고 밀려놨더라고 와 그래서 연계가 그렇구나 뭐 하나 알았다는 거야 네가 설교 못해 밀려나는지 알았다는 얘기야 자 죄송해 누구 내가 내가 의로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인간들이 광역을 안 다 자기가 자기 이러다 맨하사와 지성소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왕 나온 점에 정말 갑자기 내가 갑자기 성경 넣었는데 왜 부산반대에 설교했느냐 원래 여기 김대중 컨벤센터를 3,500만 원을 얻어요 제가 돈 된다 그래갖고 이제 돈은 내가 그리고 이제 여기 합동직 다 해갖고 이제 제가 설교하기로 했어요 돈은 내가 되고 돈 계약 대놓고 나를 설교 안 시키는 거야 WC 반대 교당이 합동 나는 통합직 혼자잖아요 혼자 통합직에 나오니까 힘도 없어요 나는 그 속에 들어가고 세상에 저럴 수 있을까 그럼 이제 내가 걔하고 안 하면 미쳐야 되잖아 나 설교 안 해도 좋아 너희들이 다 해라 그리고 밀려났어요 이제 김대중 컨벤센터에 다 한 만 명이서 막 모여갖고 이제 근데 그러고 나니까 다희들이 미안한가 나보다 부산 반대 설교를 나한테 하라고 하더라고 그때는 부산간 설교하려고 나는 광주설라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밀려나갖고 못했는데 그러면 내가 내가 돈 다 됐는데 내가 돈 그런 말도 아니잖아 돈은 내가 다 되게 해 너희들이 맘대로 밀려나 버린 거야 밀려나고 딱 내려왔는데 하나님은 부산 반대 설교 거기다 띄워주더라 그래갖고 오히려 부산 집회 설교한 것이 여기는 지방이고 부산은 거기는 그 시올 29일은 전국 집회잖아요 저는 그걸 전국 집회 내가 하려고 한 거야 그때 총회장 나 총회장 나 아닌데 무명의 사람이 아 여기 밀려나니까 미안하게 그거 세워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요 그게 부산 집회 설교 엄청 중요했더라고 그때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마귀 보이고 싸우고 그 책이 그래서 책이 나온 거야 광주서 해봐야 나는 광주구 부산이고 그거 안 따졌거든요 근데 다 내가 양보했잖아요 밀려놨잖아요 밀려놓고 면을 나한테 그래갖고 그래갖고 한 것이 오히려 지금 역사적으로 아 박용호 목사가 떠보고 싶어 설교했다 제가 별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한 것도 없어요 마지막에 다 밥상 사려놓고 사려놓고 그 밥 먹은 것밖에 안 돼요 나는 근데 뭘 무슨 얘기하시냐 전부 다 자기 드러내려고 죽을 날아야 여기 세상 이게 신령한 자가 대한민국 신령한 가난한 땅 신령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예사람 근데 문제는 여기가 뭐냐면 주의 생명 생명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단계 신령한 자는 영예사람 이게 지성소에요 지성소 지성소 하면 이제 법계를 경험한 거 법계가 다음에 시간 법계에 세 가지 거 있어요 그것을 시간 오늘 설명 못해 다음에 해야 돼요 근데 다윗이 다윗이 세 가지 시험을 겪어요 다윗같이 의롭고 다윗같이 물멧돌로 걸려서 이긴 사람도 광야울론을 세 가지 겪는데 육신의 정욕에 문제 걸려갖고 그게 뭐예요 바세바사건요 바세바사건 다윗이 왕이 되고 평안하니까 목욕호 여인을 보고 범했어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고생합니까 앞사람 반역도 받고 막 쫓게 다니고 죽을 뻔했죠 절대 두 번째 암모부 정욕 암모부 정욕에 넘어간 건가 그것이 압살롬 앙으로 세운 거예요 압살롬 굉장히 미모고 대단했거든요 그것을 떠넘어가 이생의 자랑에 혼나서 그것이 뭐냐면 군대술 조사요 군대술을 조사라 라고 군대술 조사했는데 하나님의 여러분요 민구조사 군대조사 인구조사는 백성을 잘 다스리니 군대술 조사는 칼을 뺄만한 자가 몇 만이냐 야 근데 칼을 뺄면 몇 만이냐 그러면 자기 힘을 과시고 싶은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구나 너 혼나라 그래가지고 백성이 7만 명 죽고 난리가 났잖아요 혼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윗이 제사를 드려요 아류나 타장마당의 제사들이요 그 제사가 받으셨어요 근데 아류나 타장마당의 제사 그 고대가 그 장소가 불이 떨어져요 불이 떨어져 와 이게 불이 떨어져요 그게 솔로몬 성전태가 돼요 근데 그 장소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으로 본 일을 드린 그 장소예요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잘못했거든요 근데 조사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혹 나서 맨 맞고 그때 그 제사에 불이 떨어진 그 장소가 여기가 성전태군하고 성전 지은 것이 솔로몬 성전태 그게 장소가 모래아산 꼭대기 가서 도끼야 이삭 그것이 그 장소고 그 고대에 불이 떨어져요 그 고대에 성전 세웠는데 저는 이게 얼마나 좋냐면 다윗 실수가 넘어졌잖아요 혼났잖아요 웬만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7만 명 백성이 죽었지만 다윗은 성전태를 발견해 자 우리 은혜가 뭐이냐 그렇구나 은혜는 실수가 넘어져도 용서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이 다자리에 만들어 우리가 뭔 일이 꼬이고 잘못되면요 하 내가 자체고 정제감되고 내가 미워 그러면 눌려요 사람이 너는 맨날 실수하고 사기당하고 맨날 하는 짓거림이나 그러니 그러면 내가 눌려가고 안 못해 주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장 기록 드릴게요 로마서 28장 보니까 합력에서 이루시는데 그걸로 끝날 것이 오늘 신부단장 나옵니다 28절 보세요 합력에서 이루시는데 그 다음에 29절에 미리 아신자들을 형제 분밖게 하기에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형제 중에 마들에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3절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했느니라 자 영화롭게 했느니라 할 때 영화로운 구원이 휴구구유 지성소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아 그래서 합력에서 이루기 простyt한 것이 다위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별을 다 겪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랑한자 주님 사랑한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자체군이 말고 시장 앞에 앞에 용서 구하고 주여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고 하면 안 좋은 것 좋은 것이 합력의 선을 주신다. 아메죠. 그것이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제가 이렇게 성격이 적극해서 할 수 있겠다. 아 영화로운 곳이구나. 보석 옷을 입는 곳이구나. 그것은 사람 힘을 안 대요. 내가 삶 자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죽도록 순서하고 일을 해야 돼. 제가 저시카 목사 만나고 첫 마디 그랬어요. 제가 존경을 사랑합니다. 이번에 저를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 처음 만나서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연계가 열려갖고 만나주고 보여준 것은 은혜야. 하나님이 해준 것이지. 선택해서 해준 것이지. 그것은 내 마음대로 오대잖아.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 수호천사가 바뀌어졌더만. 천사도 바뀌어졌더만. 봤어요? 이름이 누구요? 신기해. 그 전에 천사가 갔어. 새로고 천사 왔어. 놀라버린 나는 진짜. 이야. 어마. 그 부총장 천사들만. 천사들. 이게 더 급도가 있는 것 같지. 그런데 더 서운하데들이 앞에 있는 천사장 가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는 보셔야. 그런데 단지. 이게 이게 뭐라고. 지성소에서 들어가면서 지금 뭘 보냐면. 셋이까지 이걸 쓰고 있다. 여러분 얼마 책이 두껍습니까? 글씨도 적어서. 읽기도 힘들어. 그런데 그것을 쓴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아니 날마가 셋이니까. 그래서 얼마나 고생한 거예요. 노력한 거예요. 사람이 노력을 안 해요. 헌신을 안 해. 헌신해야 된대. 그래갖고 간절히 그럴 정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천사가 돕더니 뭐 좀 해버려야 된대. 그런데 그건 네 권 쓰고 또 아프다 두 권. 그거 못 먹으면서 죽을 거면서. 셋이까지 그 책을 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고생하다. 고생! 연계의 사람들은 고생 안 하려고 그래. 듣고 보고 그냥 끝나려고 그래. 앉아서 이래라 지리라고. 천만의 말씀. 우리 예수님도 가라다보면 자기 몸을 들으셨으니. 나 몸을 들으셨으니. 헌신이거든요. 몸을 들여야 되겠는데. 시간을 들이고 물 좀 마음을 들여서 고생을. 여기 온 것이 저녁에 잠자리 우편으로 고생했어 안 했어? 고생했죠? 다 하면 절대 안 할 수 없다 그랬어? 고생했으니까 저 같은 사람 만나잖아. 좋아요 안 좋아요? 또 은근히 내 자랑 안 달라고. 내가 황금 옷 입었다고 했지. 언제 입은 줄 알아요? 핏밥 가운데 입은 거예요. 제가 떠보시기 이건 아니잖아요. 막 밤새 기도하고. 그래갖고 설교가 쓰러져서 3일 동안 나와요. 그때 막이 다 보여지더라. 싸워 이기고. 그 다음에 또 쓰러졌어요. 10일 그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장노에 14명인데 5명이 나가버렸어요. 정말로. 그때 희한하게 시험도니까. 한 20, 30명이. 그때 믿음 전사에 한 20, 30명이 푹 나가니까요. 내가 삶을 맛은 Soy. 쓰러져서 병을 입었는데 난 그때 딱 아침에 눈을 뜬대요. 딱. 5명 나가버고 한 30명 안 수입했습니다. 다 입고 나가버렸고. 내가 왜 눈을 뜯던 거. 나 그 처음 느꼈대요. 왜 내가 눈을 뜯던 거. 왜 내가 눈을 뜯던 거. 세상에 세상에. 왜 내가 눈을 뜯던 거 눈 뜯고 싫은 거야 이 생각이 또 하잖아요 왜 내가 눈을 뜯던 거 어떻게 현실이 현실인데 다 나갔는데 내가 여러분 목회 안 해본 사람 지금 내 마음 못 알아 먹어 목회 해본 사람만요 가슴 찢어지고 죽어요 왜 내가 눈을 뜯던 거 어떻게 눈물이 어지러워가지고 세상에 나는 어지러운 것 같아요 어지러운 것이 차라리 그때 그 고통은 밤새 잠 못 자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근데 어쨌든 세 번째 쓰러졌을 때 두 번째 쓰러졌을 때 그때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설교에다가 밖으로 툭 앉았는데 수요일 밤 설교에 툭 앉은 거예요 그때 우리 수요일 밤에요 입 다쳤어요 우리 교회가 그때는 수요일 밤에 입에다 다쳤어요 지금은 완전히 난리가 났죠 지금도 그랬을 때 밤새 또 울었어요 눈물이 나는지 몰라 두 번째 날에 예수님 오시더만 예수님 오셔 즉시 저한테 약속을 하더라고 백만 개의 교회 달라고 하니까 그 약속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 천상에 올라갔어요 난 천상 올라가죠 근데 쓰러져갖고 맨날 기도만 하고 내 꿈으로 간 거였고 근데 하나의 보호자 앞에 갔어요 엎드려있는 이렇게 보니까 황금호흡이 다른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있어요 저는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건 나는 그랬다고 제 책에 앞에 나와요 그리고 그 누구한테 말 안 했을까 뭐지 난 있었던 사건이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와 황금옷이 제시카 목사님 근데 반가운 거야 그분이 황금옷 입고 보자고 두 분을 갔다 하네 그것이 옷이 신부옷이 세 가지인데 황금옷 청색 흰색이 있더라고 근데 황금옷이 왕꽃 신부란 말을 들었어요 청색 흰색보다 좀 나아서 급수가 여러분이요 그 옛날에 보면 왕 그 종이정 왕만 황금옷 입고 정성들은 청색 다른 색깔이 돈이 있다고 황금옷 입으면 안되게 못 입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큰 은혜 그러면 무슨 말하고 싶냐면 제가 싸우다 쓰러졌잖아요 핍박박과 더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시카 목사는 그거도 고생하고 지금 신앙생활을요 십자가지고 주님을 잃어서 고생한 거 누울해야 되는데 우울질 안 해 애통을 안 해 복만 달라고 형통 안 보고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주님이 시작하시고 죽었어요 바울처럼 맵 맞고 굶고 쭉 걸벗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고생 안 하고 가만히 한 것이 아니요 얼마나 십자갈 상을 지고 고생하냐 그걸 통해서 상급 이루죠 신앙생활은 고생을 해야 돼요 근데 고생을 해도 주님의 사랑함을 서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이 고생답잖아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행복이 그렇게 우울을 들어도 슬픈 눈물이 아니었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불시가 얼마나 나쁜 것이 이제 그때 근데 왜 그러면 합동국 측 고신 측에서 안 싸우냐고 나 이해가 안 돼 나 보수 보수 하지 마세요 당신들 싸워도 안 했으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요 교단 뭔 필요에 싸워하냐고 그때 자기들이 희생했냐고 희생 안 했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리고 서로 대장만 날라가고 큰 서로 찍으면서 말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싸우고 그것이 결국은 내가 옷을 입는 거예요 전도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다가 죽도록 충성한 것이 옷을 만든 거예요 멸류가 만든 거예요 지성수신앙에 들어간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 때문에 신랑 가난한 땅에 들어간 것이 뭘까 영의의 사람 성의의 사람 보혈의 능력 그거 한마디로 결론은 여기 휘장 찢었죠 사안 길이 열려 휘장 찢는 것이 광야에 올리고 말씀을 올리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못 박혀 죽어요 나는 날마다 죽느라 갈라 2장 20절이 키워요 날마다 내 남편 내가 그러면 모든 것이 내 잘못이요 부족에서 부모는요 자식 다 내 책임이다 내 새끼는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사랑의 눈을 보면 다 내 책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뭔 죄가 우리 성도가 실족해서 내가 부족해서 제가 정치설교 광주가 알잖아요 문재앙아 별설 다 해버리고 주사파드라 그러니까 다 나갔어 민주당원들이 그러면 제가 너희들 아직도 나 몰라 내가 그러면 안 돼요 내 양이 나갔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설교는 바로 했어요 그런데 내가 교육을 시켰어야지 주사파드가 뭔지 문재앙 정권이 뭔지 우리나라 그걸 교육 안 시키고 내가 한 마디 꽝 했어 그러면 그 알아들 나는 워낙 나를 좋아하니까 착각했어 그런 말 해도 안 갈 줄 알았더니 갑을 써고 그러면 누구 잘못이요 자 꽁을 털뜨따가 꽁이 날아갔어요 꽁이 저만 줍지 아니 꽁이 날아간 정말 줍지 꽁이 없어졌는데 하나님 내가 지혜를 없지 못하고 성도가 나가버렸는데 어떻게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와도 한 번 간 사람 정착하기는 오기 힘들더라고요 북가라서 못 와 올라개도 못 와 그러면 휴거 못 되면 누책입니까 이제 맥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충성한 사람들 열심히 했는데 휴거 못 되면 누책임이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빌고 사정이 나나요 와 진짜 어렵네 정말 어려워 그렇게 어렵구만 그런데 또 왜냐하면 광주 지금도 이재명이 좋다고 하니까 해볼 수가 없어요 이 광주권 분위기가 이 어둠이 이번에 제시검에서 어둠이 막 덮였다고 하잖아요 여기가 여기 광주라는 이 지역은요 완전히 어둠이 덮여 버렸어요 우리에게가 부도 안 나냐 여기 사안당 기적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서구 청장에 나가니까 성가대 그 부인 성가대 그 청장 부인 뭐입니까 열명이 죽 같이 나가더라 애기가 인간들아 그런 것들 보고자라 모두 내가 제자를 못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하고 싶냐면 정치 얘기가 아니여 그 책임이 누구 책임이냐고 네 책임 내 책임 다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 내 남편도 내 잘못이고 내 새끼도 내 잘못이고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내 잘못이 느껴져야 돼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간 거 그리고 사랑이 되어지고 용서도 되어지고 그러면 내가 영예사람 된 거예요 이해가서 야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대방 단점 보이고 허물이 보이는 건 대 잘못이지 아직도 영예 여기서 안 된 거죠 그게 영사하면 돼 그러면 완전 지성소에 들어가면 사랑의 사람 체육, 사랑 다 사랑하고 사랑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섬긴 것이 행복하고 주는 것이 행복하고 기도가 재밌고 주님 마지막엔 주여 사명이 주님 내가 사명이구나 그래서 나는 확실히 믿어요 진짜 제 책임을 확실히 믿어요 나를 혼란시켰구나 반드시 그 천명 이상 금식을 때 응답이 이 교회에 대해 광주 살려준다 이 주사파 용서가 다 죽이불더라도 이 주사파 용이 있어야죠 이 악한 용들이 이 광주 용들이 있어 5.18 용들 하죠 그리고 광주만 살면 한국 살린다 그리고 북한 살린다 나 그 꿈으로 가진다 나 그 꿈으로 가진다 그래가지고 10일 한 달 패스에 되고 그 어려움 당하는데 그 꿈으로 계속 믿음으로 그래갖고 박은희 의사 어제 들었잖아요 에레메 5장 1 저 한 사람한테 이스라엘 의사한다 그래서 전국에서 백 몇십 명 올라와서 이제 교회가 회복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 회복시키더라고 하나 해보거나 간단해 한 사람 중에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걸 믿어지니까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사랑과 감사 기쁨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감사하고 행복해버리면 영이 열리고 주님 만나는 거예요 지성소 신앙 그것이 금방 된 게 아니여 수많은 눈물골장에 울고 기도해야 돼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성령의 인도가원에서 영의 사람 되시고 신부 단장에서 멸을 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